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요즘에 신전떡볶이에 조금 빠졌거든요? 신메뉴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 토스트랑 먹으면 맛있대요.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 식초물에 세척할거예요. 당근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냉장고를 다 털었거든요. 딱 양배추랑 계란이 있더라고요. 식빵하고 이렇게만 만들게요. 여기에 이제 소금 간을 좀 하면 좋은데 저는 안 할게요. 집에 혹시 당근, 야채 있으면 그냥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그냥 식빵 구워줄게요. 버터있으시면 버터로 구워주세요. 잼 발라도 맛있는데 이거 놓고 케첩 뿌리고 치즈넣고 끝! 체다 치즈 올려주고 케첩! 설탕 뿌려도 좋아요. 이같은 식빵을 찍어서 제가 더 맛있게 먹는거 같아요. 이거는 신메뉴이래요. 쌀떡볶이. 순대 순대 알았다 튀김 치즈볼 비니 모듬튀김 맛있게 먹겠습니다 신메뉴부터 상큼해요 аздった Basil 가래떡떡볶이였어요 ㅎㅎ 신메뉴가 가래떡떡볶이네? 쌀떡볶이! 되게 맛있다! 쫄ken하고 확실히 먹으면떡볶이ństi 같이 먹여 rid называется 따rimmので 엄청 맵adores 정도로 시그리고 or 읍 뜨거워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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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떡볶이는 그렇게 먹었지, 중간 요새 신전에 꽂혔지 토스트 이게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 신전 떡볶이랑 소스 좀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먹는 건 항상 강이한테 배우네 순대 먹고 싶어 김밥이 꽤 웹네 김치볶음? 김밥 같아 맛있다 신전 떡볶이는 후추 맛이 좀 강하지? 이거 맛있더라 이거 맛있어 잡채 튀김 아이고 알아서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니 맛있게 먹으니 맛있게 먹으니까 좋지 않음 ㅎㅎㅎㅎ 쇠쌉도 함께 샌드위치 많이 팔잖아요 아침에 다듬하게 먹고 가는 순대 맛있다 튀김올묵도 이렇게 넣어서 먹지 않나? 아니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해도 먹고 강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미안한데 우리 아까 계란 상추 안 갔어? 까먹었지? 계란 깜빡했다 김밥 까먹었지 그냥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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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계란 집에서 먹어보자 잘 trze 스팟 고구마 치즈볼 나 이거 궁금해 고구마 치즈볼 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맛있다 가원이 원래 고구마 좋아하잖아 고구마 치즈볼 신전떡볶이는 우리 대구 갔을 때 먹었던 떡볶이랑 좀 비슷한 거 같아 후추맛 나는 거 그치 고구마 치즈볼 고구마 치즈볼 고추맛 한거야 ç 그치 고구마 치즈볼 치즈볼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내 kayьют 고양이 señор 네 사실 나한테 떡볶이 되게 좋아한다 내가 참는 거야 에어 어우 배불러 응 만드란트 먹어 배불루자 너무 무거워? 매워? 배불러 탄산수죠 탄산수 먹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